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. 이 코인. 깜빡한 숨바꼭질 컴패질. 이번까지 파이팅 운이 많은 게 가자. 파이팅. 아 씨브로 또 걸리냐고 하필이냐. 아 뭐야. 다음판 걸지. 넣을 수 있어. 한 마리. 세 마리. 세 마리. 세 마리. 어헝. 세 마리. 어헝. 어헝. 세 마리. 아하하. 여기 네 마리. 개꿀. 네 마리. 세 마리. 세 마리. 세 마리. 아 뭐 썸블라스 지금 쓰라고? 아. 도망가니냐. 와. 썸블라스 지금 쓰라고? 아 씨브로에 존나 안 보이는데 이거. 세 마리. 세 마리. 아 단판. 세 마리. 아 땡큐. 세 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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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Navi. 두 명. 자 두 명 남았습니다잉. 두 명 남았죠? 두 명 남았죠? 탁. 폐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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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